미연씨, 퇴사일이 이제 보름 남았죠? 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유학 준비는 잘 돼가요? 네, 그냥 정신없이 하고 있어요 큰 결심한 거니까 잘 해낼 거라고 믿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총무팀의 퇴직금 액수를 확인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데 어떻게 달라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총무팀에서 말하는 금액은 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여하튼 더 적은 금액이었어요 응? 미연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이 따로 있지 않나요? 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요? 아, 미연씨 우리 회사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잘 몰랐구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에 퇴직금 제도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방식이 있지 않아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에요 지난 5년간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좀 억울해요 소송이라도 해서 받고 싶어요 그런데 소송하기 전에 한번 알아봐요 퇴직금 제도가 회사마다 달라서 말이야 우리 회사는 확정기여형 연금 제도라고 들었거든 작년에 퇴사한 김부장님도 퇴직금이 적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려고 하다가 그냥 안 하시기로 했다는 것 같던데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소송을 안 하셨대요? 그게 나도 퇴직연금 제도를 잘 모르고 그냥 그랬다는 말만 들어서 이유는 모르겠네 2005년 1월 27일 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 제도 외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급여 제도에는 퇴직금 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인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개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도 함께 납입해야 하고 가입자에게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때까지 발생한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퇴직자는 민사청구는 물론이고 형사 고소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사례에서 5년 만에 퇴직하는 미연씨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의 금속 연수 5년을 곱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퇴직급여법 제정 전에는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임금의 금속 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그런 퇴직금 제도만 있었죠 그런데 2005년 퇴직급여법이 제정되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그 계산 방법은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의 금속 연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매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해 임금이 오르는 경우에는 퇴직 직전에 3개월치 평균에 비해서 다소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겠죠 실제 판례 중에도 민합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퇴직한 원고는 퇴직금을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재산정해서 청구를 했는데 원심에서 원고에 손을 들어주었다가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추지나 조문 해석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는 가입자인 퇴직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평균 임금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에 추가 퇴직금 지급 청구를 인용한 것은 잘못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재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하는 게 맞다 라고 명확하게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 준 것이죠 이처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계산 방식은 어떤 경우는 가입자에게 다소 불리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재정 이후에서 나타나 있듯이 점차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를 생각하면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는 퇴직금 제도는 노후 준비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담금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 및 사상관리 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게 위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사 내부가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의 가입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사정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으면서 또 운영도 전문가가 함으로써 수익적인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추가 부담금을 자신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고 정립금의 운용 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으며 반기마다 1회 이상 정립금의 운용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 준비를 위한 부담금을 가입자가 스스로 추가할 수도 있고 운용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퇴직금의 규모를 높이거나 방법을 바꾸는 등 자기주도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